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현안인 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한일 간 군사협력 강화에 방점을 든 메시지를 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안보와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.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밀 3국의 안보협력 가운데 일본의 역할을 부각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반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전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또 한밀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거나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A급 전번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또다시 공무를 복랍하는 등 한일관 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. 뉴스 토마토 박주영입니다. 뉴스 토마토 박주영입니다.